짜자잔! 현진이 말아주는 풀코스! 배구편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배구, 토박이, 부정이, 그리고 여기는! 투어를 같이 진행하게 된 주둥이 방송입니다! 맵부심과 덮부심의 그런 도시! 하하! 이 바람이! 와! 와! 샴푸 광고처럼 찍어보세요! 샴푸 광고처럼! 하하! 우와! 저는 대구의 딸로서 대구에 산 지가 거진 30년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서울 사시잖아요. 왜 도망치셨나요? 도망이라니요! 잠시 유학을 간 것뿐이고 저는 대구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와본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뭐 하러 왔어요? 전 여자친구가 대구 사람이라서... 근데 오늘 투어는 대구인의 마음가짐으로 다녀야 되거든요? 말 끝에 맞다, 아냐?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서울 사람들 무조건 하는 실수가 맞다, 아냐? 하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흐름이 뚜껑키게! 맞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맞다라고 대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또 모르네, 이거 서울 사람 이거! 어, 진짜? 하는데 어, 진짜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맞다, 입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어, 진짜? 이래요. 어, 맞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가 대구에 태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매운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매운 것도 먹을 거고 더위도 좀 느껴볼 거고 마지막으로 좀 이 스릴이 넘쳐서 흘리는 땀! 여기 뭐 스릴 넘친 게 있나요, 대구에? 저 전 여자친구 데려다 놓는 거 아니죠? 뭐 밥부터 먹을까요, 저희? 렛츠고! 경북대! 경북대 아시나요? 그 경상도의 서울대라는... 맞습니다. 경상도의 서울대! 이제 인방인도 많이 배출했고 우정익 님도 경북대 출신이시고 연고지 나왔던 마젠타 님도 도우름님, 김호희님 뭐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를 이제 가볼 거고 근처에서 매운 걸 먹는 건가요? 그럼... 왜 이렇게 표정이... 아니 맵찔이... 아니지? 맵찔이야. 불닭볶음면 하나를 다 못 먹어. 아니 대구에서 그렇게 맵찔이 들어 살아남을 수 없어! 까르보불닭은 가능한데! 아 안돼 안돼! 아니 까르보불닭은 안 쳐줘! 좀 뭔가 오늘 춥지 않아, 지금? 아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컨셉이야, 지금! 아 지금 추운 거 같아, 너무! 기사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차 안인데 뭐가 추워! 대구에서 대구에 맞춰서 옷을 입고 서울역에 딱 내리면 추워! 아 옷 잘못 입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 왔을 때 아 너무 덥다 이러면 괜히 막 어? 난 하나도 안 더운데? 지금 안 더워! 막 땀 몰래 닦고 하나도 안 더운데 너 땀 났어 지금? 이러면서 사실 과장 같은데, 이거는? 아 진짜로! 뭐 그냥 걷다가 뭐.. 신발 밑창 녹아본 거는 뭐 한두 개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거는! 슬리퍼, 슬리퍼 있잖아요, 매점에서 판 슬리퍼 그건데 아스팔트 걸다가 신발 밑창 녹은 거야 에이! 끈적! 끈적! 아이 진짜! 진짜 믿었죠? 대구 사람들! 댓글 달아주세요, 빨리! 짜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집! 앉으시죠! 사장님이에요? 네네! 제가 여기 꽉 잡고 있죠, 제가? 어? 메뉴가... 꽉 잡고 있으면 그냥 안 보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여기 있다 메뉴! 아 제가 근데 집신이 오랜만에 와봐요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오? 50%가 불닭볶음면이에요, 이거? 근데 100은 절대 안 되는 게 내 지인이 100 먹고 미세척했어 아니 뭔 소리야! 신뢰가서 진짜 위에 빵꾸라버렸어 진짜 진짜요? 그러면 적당히 70%로 할까? 보통 적당히 하면 절반 정도 하지 않나? 아니 내가 많이 봐준 거야, 100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70%를 하고 먹어보고 괜찮으면 좀 더 높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저희야... 사장님... 어, 저 희여? 저 희여는 대구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 마! 하하하하 포트 혼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위장이 좀 약해가지고 아 진짜? 응 아 그 몇 개 들어있어 안에? 안에? 어 안에 4개 들어있다 아 진짜? 하... 남내? 3개나? 어 3개나 남내? 오늘 매운 것 드실 분 있으세요? 아 잠깐만 아유 자신 있다며 아니... 하나만 하하하하 대구 사토리로 부탁해봐 하하하하 미안한데... 나 하나만 쯤에 안 돼? 하하하하 아 이렇게 받아줘야 돼 만약에 썸녀가 매운 거 같이 먹자고 하면 먹어줘 썸녀가? 어 이뻐? 그냥 마음에 드니까 썸을 타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그 썸녀야? 응 근데 나 매운 거 진짜 좋아해서 그러는데 같이 백 먹으면 안 돼?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서 그러는데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아니 근데 내가 먹고 싶어서 오늘 짚신 온 건데 나 먹기 싫은 게 짚신 온 건데 하하하하 너 티야? 나 티야 개 티야? 완전 티야 누나 애프야? 나 완전 애프 나 지금도 너무 슬퍼졌어 왜왜왜? 오늘 같이 매운 거 먹자 했는데 어차피 촬영 안 했어 나랑 안 먹었었잖아 하하하하 맛있겠다 아 나 이런 계란찜 너무 좋아 맛있겠다 고실부실부실부실부 와 나 지금 벌써 콧물 나오는데 벌써? 아 근데 냄새가 맵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한 번만 좀 더 해주세요 네 이게 지금 70인 거죠? 70이 아니고 80이에요 호호 70에서 조금 더 넣었어요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3분 지났나? 자 먹어봅시다요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약간 불닭볶음 탕면 같은 맵기에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달짝지근한 맛이랑 매콤한 맛이 약간 같이 있는 그런 맛이에요 같이 크게 한 번 먹어볼까? 오 뭐야 엄청 나 도전해볼게 우와 괜찮겠어? 일단 첫 입에는 괜찮았으니까 오케이 맛있게 맛있다 맛은 있어 진짜 근데 맛은 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좋다 아 땀난다 아 땀나? 어 몇? 얼마 났어 얼마 났어 만져볼래? 아 아니 오늘 땀 투어이기 때문에 땀을 오늘 많이 흘려줘야 돼 땀 안 흘려줘야 돼? 저 땀 안 나요 대구 사람이면 이 정도는 원래 먹어주는 건데? 뽀송뽀송한데 이거 짜도 한 방울 안 나와요 아 감사합니다 와 비주얼부터가 뭔가 좀 사악해 보이는데? 빨간 건 이게 더 빨개 보이는데? 이건 졸여져서 맞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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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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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딱 톡 쏘는 게 있네 와 와 딱 뭔데 와 나 충동증이 있거든? 나 지금 병 나올 것 같아 지금 너무 매워 얘는 매콤이거든요 네 맛있기는 사실 얘가 더 맛있어 얘는 약간 슥슥할 정도로 진짜 챌린지 느낌? 응 50에서 70 사이가 왔다 갔다 갔다 적당한 것 같은데 울어? 저 눈물이 아니요? 저 눈물 안 고였어 아 비가 오는데? 아니 근데 왜 비가 오지 아 큰일 났네 그러면 한번 저기 경북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고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거 큰일이네 비가 와서 보세요 춥다고요? 안녕 대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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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어주세요 같이? 나 아프면 허락받고 들어갔는데? 아니 같이 찍자 그러지 않았어? 아니 들어와 하나 둘 셋 셋 셋 좋아요 여기가 바로 경북대입니다 우와 경북대 아 지금 비가 좀 와서 그런데 원래 여기 이제 학교하는 학생들로 이제 꽉 채워지는 어 저 한번 말을 한번 걸어볼까요? 걸어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학생이신 거 네 경북대생 어느 과세요? 저 콩 저 콩공 어 저 콩공 했었는데? 복수 전공으로 콩콩 다녔었어요 몇 학번이시죠? 저 1, 3 1, 3이요? 네 2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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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대구 진짜 덥다 네 뭐 생각하시나요? 네 네 혹시 길을 걷다가 아스팔트에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신발 밑창이 녹아본 적 있으세요? 찌익하고 아스팔트 진짜 뜨거운 데서 찌익하고 해가지고 진짜 소심하게 진짜 있어요 있어요 이거 봐 있다고 하잖아요 슬리퍼 슬리퍼 밑창이 녹아가지고 녹아가지고 진짜 진짜 아악 악수했어 매수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정문이요? 정문 아 길은 글로우 아닌가? 자 왼쪽에 저기 보이시는 건 글플 일명 글로벌 플라자인데 글플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이제 인문대학 교양 들을 때나 이제 시쓰기 할 때 여기서 또 캠퍼스 걸어보니까 진짜 약간 감회도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네 지금 캠퍼스는 하나도 안 들어와 웃음 나 가지나 퇴근하고 아니면 해치우는 느낌이야 진짜 으악 아 아 비바람이 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더 많이 오냐 예 지금 잠시 안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저희가 주변 사람들의 연애 공연을 가져와 봤어요 아 네 상담을 해봐 주실 수 있어요? 네네 너무 좋아요 현지 말고는 푸른 코스 영고지 자 오늘은 연애 상담 코너 진행해볼 건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집돌이 썸남을 꼬시고 싶어요 길에서 제가 번타한 남자랑 썸을 타고 있는데요 연락도 잘 되고 말투도 다정한데 데이트 날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스케줄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쉬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이제 인증샷도 있고 영통도 되는 걸 보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연락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한 번밖에 못 만났어요 어떻게 꼬셔내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열흘 중에 한 번? 근데 약속을 자연스럽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써던 건데 부로 좀 내기를 사서 하는 걸로 내기를 걸어갖고 너무 좋다 내기하면서 막 야 너 이거 못하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부어줘요 뭐야 제가 자연스럽게 사주면서 미쳤어 주둥이 개 킹카야 누다는 맘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딸 의향이 있어? 난 없어 자만추 자만추? 뭔가 외모만 보고 좋아한다는 게 뭔가 좀 야비해 보인달까? 제작진 사연이 되고 아 죄송해요? 모르는 사람 번호를 따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얼굴 팔린 뒤로는 그런 거 시도해 생각도 못 해봤고 주둥이가 번호 떴어야 막 이러면서 인증샷? 그래서 안 해 아 사람 불신이 살짝 있는 이성이 나한테 뭔가 잘해줘도 내가 주둥이라 그런 건가? 이게 인간 체형이 좋은 건가? 이게 병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 못 만나요 진짜로 모솔밍 아웃 할까요 말까요? 26세 모솔입니다 용기 내서 앱으로 여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성격도 잘 맞고 착해서 연락한 지 5일이 됐어요 근데 자꾸 예전 연애 스타일, 좋아했던 스타일을 물어보는데 모솔인 걸 말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지금 연락한 지 5일 됐는데 성격도 잘 맞고 착하다 했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 5일 됐는데 지금 너무 확신하고 있어 지금 모솔인 게 너무 티나요 지금 이 사람 나는 무조건 말하는 데 생각해 초복 운전 딱지 붙이잖아요 난 그 느낌이야 생각해 초복 운전 딱지 붙어있으면 조금 느리게 가도 그런갑다 한단 말이야 너무 좋다 뭐 예를 들어 물어보려는 너 나한테? 근데 주둥이 너는 예전에 어떤 연애 보통 했어? 어 나? 나는 누나가 처음인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좀 더 뜬 들이면 좋아요 아 나 약간 이런 느낌 주둥이 이거 진짜 차 오는 몸에 들어갔으면 진짜 대한민국 고려겠는데 진짜 너무 아깝다 갑시다 이제 다음 코스 바로 가야 돼요 지금 바쁩니다 빨리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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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이제 대구의 메카 동성로 제일 크고 인기 많고 상권들이 있는 그럼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여기 왜 왔냐? 오늘 보니까 조금 이게 데이트룩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아니 오늘 드레스코드가 있었어 너드였어 아 그런 거야? 드레스코드 너무 잘 입고 왔네 그러면 너 여기 좀 더 수거를 해 잠깐 들어봐 우와 너무 너드야 가다 물장아 어 그래 팔 짱겨도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앞을 앞만 보고 걸어 오늘 그래서 한번 주둥이 꾸미기를 너드에서 남친 짤까지 내가 만들어줄게 주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 어떤 옷을 입혀야 되지? 남자는 약간 핑크긴 한데 이건 뭐라고 적혀있는 거지? Don't look back in angle 무슨 뜻이에요? 감동적인 뜻이 적혀있어요 어 잠깐만 이거는 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는 거지? 취향이라고 이게? 퍼스널 컬러로 퍼컬에 완전 반대 어 잠깐만 이런 건 입어봤어? 어? 어 대박 아 괴롭힘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어? 오늘 드레스 코드랑 완전 잘 맞어 아니 오늘 드레스... 미안해 내가 잘 받다 싶어서 원래 이런 콘텐츠였어요? 아니 지금 죽구 중이야 죽구 중 네? 네 너무 기대돼요 어떻게 바뀔지 어 어머 놔주세요 오 대박 대박 미쳤어 진짜 여심 저격 도발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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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 좋아 아니 퍼스 잘 취하는데? 괜찮은데? 바지 통도 약간 넓게 입으니까 되게 힙한 느낌? 좋은 것 같아 힙한 스타일이 좋아 아니면 그냥 점잖은 게 좋아? 점잖은 스타일 싸 Knight 자 그다음 보실 패션은 그러면 스트리트과 하이엔드의 결합입니다 하이엔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분 이런 거는 cámara 연기 이럴 자자잔 이번 룩 이름은 친구였던 너가 남자로 보여 룩입니다 이제 친구로 이렇게 지내다가 처음으로 밖에서 뭔가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남자로 보여요? 이게 되게 예쁘게 입긴 뭐야 제 대답 아네요 오 확실히 이게 입으니까 자신감이 다르잖아 3대 맥 same 똑같은데요 오 확실히 대학교 선배, 복학생 선배가 몰랐는데 어? 그걸 다 몰라? 클리스야, 클리스야. 아, 클리스야. 몰랐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복학생 선배가 남자로 보인다. 그렇지, 그렇지. 살짝. 클리스 나오고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막 포즈 열심히 취했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이게 진짜 제일 잘 어울려요. 이게 제일 나? 어. 얼마나 사진 않을까? 네? 와아! 잠깐만. 어? 이렇게 요란 떨고 자켓 하나만 산 손님들 있었나요? 다음 장소는요. 네. 스파클랜드입니다. 도심 속의 놀이공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으로 가시면은 어? 저게 뭐지? 왜왜왜왜?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타는 거야? 저거 말고 더 재밌는 거 있어. 나 관람차는 무서워? 아니, 너무 많이 타봐서. 아, 여기서 수많은 남친, 여자 데이트? 짜자자, 여기가 바로 스파클랜드입니다. 오오오오오! 건물 안에 이런 게 있네? 엄청 화려하다. 오오오. 나한테 사실 왔었어 관람차도 다 썼어 남친의 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요소 중에 하나 뭐? 여친 사진 예쁘게 찍어주기 또 여기에 하늘다리라는 게 있는데 올라가면 야경이 다 보입니다 대구 뷰가 한눈에 보이네 그러니까 아 잠깐만 사람들이 안 올라오는 일을 알겠어 여기서 그러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바람이 오늘 좀 날이 아닌가 봐 맞아요? 밤에는 비 오고 바람 불고 이거 오늘 날씨가 시원하네 하루에 사계절이 다 담겨있는 거야 이게 DAEU라는 거야 아니 누나 실현당한 사람 같아 뒤에 한번 들어봐 누나 자연스럽게 예능인으로서 만점이잖아 만점은 포토스포이잖아 남친으로서 0점이야 내가 다시 찍어줄게 다리가 딱딱 길어보이게 찍어줘 저처럼 키가 완전 커보이게 찍었어 아 이건 킬라리아이시잖아 하악이야? 홍악이야? 하늘그레 타러 갑시다 하늘그레 타러 갑시다 하늘그레 타러 저거야? 어 이거 타야지 왔으면 이런 거 타줘야지 대구 사람인 거야 이거는 안 타서 무서워 대통령이야 대통령 그러게 이거 같이 탈 사람 선택성 2명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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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짝 무서운데요? 안 무서워요? 네 나 무서워 잠깐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쩜 좋아 잠깐만요 자전거가 쪼끄매 보여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 잠시만 시작됐나 보다 시작됐나 보다 달빛이 어 엉덩이가 미끄러져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아 이거 진짜 무섭네요 나 진짜 무섭네 이 친구들 너무 평온한데 근데? 친구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와 근데 오른쪽 밑에 봐봐 아 친구들 너무 염소해 타는데? 아니 근데 탄지도 몰랐어 너무 평온하게 타서 한숨 잤어? 사실 포토 스팟은 저거 아니야? 저거 아까 곰돌이 같은 그리도 있고 아 맞아 아 진짜 무섭다 어때 배운드로 찍었어? 야 어때? 귀신? 발짝 귀신이잖아 어때? 어때 어때? 바라겠지 바라겠지? 마음에 들어 아 시골해지겠네 이것도 아 이 노래 어 맞아 그래 그래 개가 찍어놨어 그거 맞잖아 이거 어 맞아 맞아 이거 내가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들 아 대구에서 또 샤라워서 해주잖아 노래는 왜 자꾸 내는 거야? 아 궁금해서 다음에 뭐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진짜 맛있는 거 대구 대표 음식 먹여둘게 짜자잔 여기입니다 바로 가게가 고급진데? 아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이제 가족들이랑 가끔 온 데인데 약간 아빠가 진짜 좋아 여기를 맛집 같은 올드하지만 품격 있는 어어 대구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뭉튀기잖아 나 안 그래 그거 먹어보고 싶었어 진짜? 어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그럼 일단 생고이를 시키고 오드레기 뭔지 알아? 오드레기가 뭐야? 어? 오드레기도 먹어봐야겠네 그러면 뭔데 오드레기인데? 아 비밀이야 비밀이야 그러면 이렇게 일단 주문을 뭐 띵뚱 여기 와본 거 맞지? 원래 우정인 핑 맞는 거야? 서울에 눈 되게 부족했어요? 근데 서울에서도 먹어봤어요 솔직히 눈튀기는 막 엄청 많이 다르지만 와 빛깔 봐 와 아 이거 진짜 다르긴 하다 너무 저도 오랜만에 봐서 이 색깔이 색깔이 너무 좋은데? 비주얼 미쳤는데? 나도 이거 해보고 싶거든 아 돼? 아 해본 적이 없어 나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해봐 하나 둘 셋 어 진짜 너 해본 적이 없는데 떨어진 것 같아 한번 더 같아 아 뭐야 와 진짜 쫄깃쫄깃하게 생겼어 맛있는데? 여기가 나은데? 오 훨씬 맛인데 완전 맛있는데? 이거 탱글탱글 하고 약간 식감이 되게 신선한 광어회를 몇 겹이 겹쳐서 씹어먹는 느낌? 그게 질기진 않아. 좀 뿌듯했어요. 방금 딱 먹고. 맛있는데? 역시. 이것도 궁금해. 이것도 먹자, 먹자, 먹자. 이것도 뒤집을 수 있을까? 하지 말자 이거는. 아, 휴. 좀 더 힘이 있어.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는데, 약간? 비계 부부 같은 거. 이게 진짜 먹으면 느끼한 맛이 아니고 고소하게 이렇게 맛이 나는 것 같아. 뭐 하러고시킨이 났어? 어, 오드레기. 어디 부위야? 그건 말할 수 없지.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도와드레기. 진짜 꾸덕꾸덕꾸덕하고 막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식감이랑 맛이에요. 허브로 가릴 것 같은 게 냄새가 좋나요. 나 싫어하진 않거든, 돼지 냄새를. 근데 이게 소예요. 소예요? 그분이 원래 조금 어색한 사이였잖아요. 오늘 화면 속에 있어가면서 좀 싫어진 거 아니에요? 어? 이미 내가 판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동대구역에서 딱 만나서 만나. 경대 쪽으로 가서 집심 먹고. 하모 하모. 맞다, 아냐? 맞다, 맞다, 응응응. 경북대 투어도 살짝 하고 이제 동성로 가가지고 주둥이 꾸미기도 하고 스파클랜드도 가고. 아니, 되게 많이 했다. 오늘 땀 몇 리터 흘린 것 같아? 0.03? 어? 나쁘지 않았어. 내가 생각한 목표량은 3리터였는데 죽어. 0.03이면 앞으로도 대구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해줄 거야? 나는 대구 좋지. 맞나? 맞다, 아니다. 맞다, 예예예예. 끝까지를 해! 응! 응? 이게 정말 대구인과 너무 찰떡이다. 성격이 진짜 급해. 말도 진짜 빠르고 말도 지금 엄청 빨라. 저 영화를 못 견뎌. 너무 오래, 그러니까 영화관이 너무 감옥 같아. 영화관에 그 오래. 유튜브 몇 배속으로 봐? 2배속. 못 들어도 괜찮아. 흐름으로 파악해. 컨셉은 자가 먹힌 것 같아요. 대구분들이 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윤나가 좀 아픈 것 같은데.